이 비디오는 핫힐에서 지원했어요 새로운 몬스터 트럭이다! 멋져! 멋지다! 무슨 일이야 니킬? 몰라! 이리 와! 와 니킬! 여기 몬스터 트럭이 몇 박치나 있나 봐봐! 우와! 우리 몬스터 트럭들을 위한 새 트랙이야! 멋져! 우리 해보자! 그래! 내가 확인하고 있어! 내꺼! 와우! 우와! 이거 여는 거 봐봐! 우와! 자! 레이스 해보자! 그래! 1라운드야! 크고 멋진 자동차가 있게! 가자! 없소! 우와! 돈 셰이터가 이기나! 응! 라운드 투! 준비 시작! 멋지다! 스쿨피온이 젖소! 예! 얘들아! 뭘 가져왔는지 봐봐! 뭐야? 우와! 우와! 엄마! 몬스터 트럭 콜렉션이네요! 고마워요! 핫휠 몬스터 트럭을 함께 보자!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야! 와봐! 라라라라라라라! 멋져! 전부 체크해보자! 음... 어? 오! 알라라라라라! 어! 스티어 클리어! 확인! 확인! 우와! 몬스터 트럭 거의 전부를 모았어! 우리 누가 이기나 보자! 크고 멋진 자동차 화이팅! 난 히시핏을 골랐어! 난 블루쉽을 골랐어! 저 부셔줘! 출발! 이겨! 스쿨피온! 히시핏 이겨라! 하노엘로와 피워머스! 그거 멋진 자동차 화이팅! 힘내! 힘내! 하노엘로가 이긴다! 타우노엘로와 스켈라톤쿠우! 저 부셔! 우우! 가자! 스켈라톤쿠우가 이긴다! 예! 그건 연습게임이야! 이건 연습게임이야! 이봐! 해봐! 오우 예! 내가 이겼어! 됐다! 힘내! 우우! 가자! 이겼어! 첼시 스네포드의 빅푸트! 쳐부셔라! 이겨! 스쿨피온! 그래! 힘내라! 힘내라! 빨리! 힘내! 핫킬 자동차와 몬스터 트럭의 경주를 해보자! 두 개의 로저 도저 몬스터 트럭! 몬스터 트럭이 이긴다! 힘내라! 힘내라! 핫킬 자동차가 이긴다! 니켈! 우리 레이스 재밌지? 크라운! 하늘 재밌게 놀게 해주고 영상 찍게 해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